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성희롱 발언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여학생을 불러다 매일 사랑한다고 말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는데요.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농촌지역 중학교. 이 학교 2학생은 체육시간, 한 남자 교사의 집중적인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상습적인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이 학생들은 일상적인 성희롱성 발언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학부모들에게는 학생 말만 믿지 말라며 교사를 두둔했습니다. 그러더니 교장은 피해 학생들 앞으로 해당 교사를 데려왔습니다.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이번엔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언했고 피해 학생 한 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면서 교사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만 권고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아이들은 용기를 냈고 이 교사가 특정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왔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제기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고 학교는 성학대 혐의로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MBC 뉴스 서현식입니다.